이 다음 애가 투명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섬광탄이 있어야됐나봐 섬광탄이 안나와 왜 안나오지 내가 어디서 놓쳤지 여기서 주네요 내 섬광탄 여기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요 저 앞에 이제 투명준비가 있는데 투명준비 때문에 필요한거죠 아 한형이에요 제가 원래 이 방들은 안들어오는데 혹시 있나 싶어가지고 아 미치겠네 네 섬광탄 없이 잡아줘요 오수비 안보인다는 첨이 없같죠 아 우리 섬광탄 있으면 섬광 쏘고 그냥 탈빵 꽂으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섬광탄 필요없어요 여기부터 다 무시하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다 무시하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내려오면 여기 쥐 쥐새끼 나와주세요 저 오른쪽 저게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카드킥이 필요한데요 여기는 이제 투명준비들이 막고 있습니다 첫번째 여기서 막고 있고요 아 이걸 왜 잡혀 오늘 실수 왜 이리 많이 하냐 미치겠네 피가 따라서 속도가 내려져 아 잠시만 으아아아 진짜 이 체력고자야 어휴 맞는줄 알았네 예 투명준비들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지금 실수는 실수하지만 어떻게든 다 이겨내고 있네요 다행히 지금 실수는 실수하지만 다행히 지금 실수는 실수하지만 꺼져루비 지금 나 기분 안좋다 좀 있다 죽여주지 여기가 이제 저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방인데 제가 또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아 명문님 어서와요 저의 지식을 알려드리죠 제가 또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아주 껌입니다 이렇게 퀴즈가 나오는데 저기 뒤에 있는 저 뭐냐 저 이렇게 뇌 저것들을 이제 뭐 봐가지고 풀면 되는건데요 이런것들은 이과인 제가 잘하죠 전 긴게 더 좋아요 봤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이과는 긴걸 좋아합니다 음 여기도 뭐 저의 이과적인 출신으로 품질 바뀐 4개 3개 중에 저는 3개를 좋아합니다 봤습니까 여러분들 2 다하면 3위죠 밥을 안다뇨 제가 풀고있는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는 전 꽃중에 해바라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연 그렇게 하시면 이제 문이 열립니다 열어 열어 이 새끼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모든 심들을 모아서 백열장을 쓰기 시작하죠 해결장 해결장 그리고 문이 열려요 열고 들어가지 여기서 우리 세바스탄이 목욕하고 있는데 세바스탄이 조셉이 목욕하고 있는데 우리 조셉을 만나게 되죠 저는 이제 실로가 됩니다 여기부터 실을 해줄 수 있어요 쳐다보면 실이 돼요 엄청나죠 나의 눈빛을 보고 걔는 치료가 되는거죠 어마무시한거 여기서는 여러분들 두꺼구요 기다리세요 뭐야 잘못 인생 뭐 이런거지 뭐 내 뜻대로 될 때가 어? 없을 때도 있는거지 그런거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거지 뭐 원래 원래 쟤를 먼저 저렇게 죽이면요 그게 뭐냐 애들이 안 일어나요 아예 어 애들이 안 일어나는데 어 뭣이 오늘 실수 남발인데 이거? 빨리와 조셉 이거 뭐야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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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 할머니만 조용히 시키면 되는데 애들이 떠들고 싶었나봐 이해합시다 얘는 진짜 쓸데없어요 조셉은 나중에 얘땜에 죽일때도 있어 얘가 죽으면 나도 죽거든요 게임 오버되기 때문에 요기서 갑자기 조셉이 어 사춘기가 오는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셉이 감염된거죠 예 홍포영화도 뭐 즐겨봤습니다 요즘은 잘 안보지구나 올라가 요기가 또 여러분들의 되게 거리같다고 생각하시는 곳일수도 있어요 요기가 좀 어려워 좀 어려운 곳은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요기서 저기 뭐냐 키드머니 수영하고 있잖아요 우린 개고생하고 있는데 쟤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조셉이 떨어져 멍청하면 뒤에 좀비들이 덮쳐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음 저는 우리는 이리와 쇼을 열릴 텐데 왜? 아니, 도끼를 슈르라니까 누가 발로 차려야 도끼를 슈르라고 주인공이 무식하니 화가 나니 화가 나기 시작하네 페룸 늘면 안되는데 최대한 좀 많은 쪽으로 아, 이거 또 숙여? 저거를? 더블 공격 보시면 알아서 터집니다 요기에 어느 którą 빨리 먹어주세요 전기 포크가 시작되면 올라가세요 이제 까먹지 않지 너 죽는다 진짜 너 아 성냥 없어? 나 왜 성냥이 없는 것인가 나니? 에곤이요? 에곤이 몇 월달인지 모르겠어요 데미 죽여봐 쇼테반 팀좀 먹기 성냥 무제한이 아니에요 와 진짜 깨끗이다 마지막이 여기였나? 아니 없구나 다이너바이트 아 너무 좋아해 이제 키드만 도와야 된다고 일 도우는 것보다 템이 우선이야 좋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어서 가는거 전선 가자 가자 왜 열쇠를 먹지 못하니 너무 화나는데 아 네 열쇠 아 진짜 체력꽂이 아 오늘 이불인데 왜 이렇게 말리냐 빨리 22 말하기 전에 맞추기 안 맞췄어 위에 23이야? 제 세상에 아니야 저거 항상 먹었어 무슨 소리야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다 무시가 정답입니다 아니 왜 항상 무시하는 곳에 무시가 안되냐 그냥 죽어라 죽고 싶으면 그냥 죽어 그냥 죽고 싶으면 죽어 다 죽어버려 무시 개뿔 다 죽여버려 괴롭냐? 어? 나도 괴로워 이 새끼들 보내준다 해도 살려준다 해도 애들이 죽고 싶어 환작을 하네 나이도를 쉬우게 쉽게 했으면 더 쉽게 한거지 높게, 높게 한건 아닌데 자 여러분 여기 부분은요 저기 애들이 걸려있을거에요 근데 게임이 말릴 땐 진짜 끝도 없이 말리잖아 그건 리얼인거 같애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말리는 날은 답도 없이 말려 이렇게 해주시고요 돼지랑 일반인 두명 있잖아요 최대한 일자로 해가지고 같이 넘어트린 다음에 왜 야 언젠간 이리 다 죽인거야 야 너는, 너는 꽃이만 쏠거야 꽃이만, 꽃이만 너 잘 안죽지? 갈아 들어가 너로 정했다 이상의 꽃 꽃 따라줬어 조금 이따 얘한테도 박아줘야돼요 제, 조세바한테 그래야 깹니다 공략이에요 그건 이유 없이 박은게 아니야 조세바한테 여기서 해소해야돼요 여기서 해소해야돼요 이제 싸다쿠 부분인데 다 밑으로 빠집니다 날 좋아하는 여성분이 저를 가만두지 못하고 이 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죠 이 게임 뭐 껌중에 껌이에요 여러분들 뭐 여기 저장하는 곳인데 저장안하겠습니다 뭐 필요없어요 일단 앞에서 이제 이거 피해주시고요 껌이 와아 내가 아주 바랏간 이만 야아악 원래 얘는 넘어트리고 성냥 먹고 가면 되는데 그 쉬운게 왜 안되냐고 넘어는 트렌드 원래 얘는 넘어트리고 성냥 먹고 가면 되는데 넘어는 트렌드 오늘 여러분들 저의 시, 시, 쉽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슈퍼 받은거에요 이런 연약한 모습 잘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맞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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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버니 비켜! 어어어어어어어 니 좋다라 아 꺼져 마쳤어요 까마귀 마쳤어 야 참 성냥 하나라고? 나니? 아니 원래 총 쏘면 다 아 나 이거 진짜 꼬였는데 보수진 어떡하냐 성냥 주나 여기서? 줬었나? 기억 안나네 와 이거 크릴인데? 아니에요 성냥 써요 오르골형 무슨 소리야 성냥 한 4개는 써야되는데 아 루트 꼬였다 이거 성냥 없어서 진짜 안맞을거 같은데 진짜 안맞을거 같은데 진짜 안맞을거 같은데 아어어어어어 아어어어어어 죽였다 와 루트 완전 꼬아서 싸웠어 원래 이루트로 싸우면 안 되는데 갑시다 나 쫄았어 여러분들 다리에 전공을 하는 것입니다 전공화에 대신 방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신아스트로 지지자 전용 성애인의 면에서는 새로운 섭취가ра 빠른 부드러운 긴이 뭐 이것이 수치해 어딨죠? 이게 벗겨 이게 컴퓨틀이 들어와 치킨 먹는다 치킨 아이 라이 치킨 일단 저기서 이거 지나가면서 여기 저렇게 되는데요 아이 라이 치킨 요 라이 치킨 아이 라이 순대 목에 그걸 나한테 주시오 순대는 내 것이오 파아! 날라갑니다 아 지민님은 좋아요 아 1시간이었는데 챕터 5야? 1시간이면 챕터 7까지 가는데? 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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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실력이 놀랐어 내 실력이 놀랐어 정말 템도 거지같은 것만 되네요 주사기 잼이 스토리 스토리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스토리는 후반에 갈수록 스토리를 이해시켜주고 처음에는 좀 뭐지? 이런 느낌으로 봐야되요 저는 이 체력고자를 좀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초나 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제가 또 업그레이드 할거는 도지랑에서 성냥 보내 확인 나 아직도 그 그게 없어? 어? 와 나 아직도 눈뽕이 없어? 챕터 온대? 소름 돋는다 이브리진 하고 바이오아다드 세븐 하라고요? 지금 제 멘탈이 버틸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만 해도 멘탈이 반찍 부셔져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방중해도 난 지금 이상할게 없는 상태야 아시겠습니까? 로봇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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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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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왠 앙 좋아하냐 아 몰라 나 이거 엔딩까지 보여요 내 멘탈이 될까 내 생각에 중도 하체 100%인데 이거 오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 간호사를 따라갑시다 어 새벽폭탄이 없어와요 여럿! 왜 들어가지 못하니 으에에에에에에에에 살쪘냐? 저기서 이제 얘랑 싸워야되는데 아직 얘랑 싸우려면 좀 걸려요 갑시다 아 이제 오래달릴 수 있지 여러분들 보입니까? 이 엄청난 진화된 모습이 여기서 진짜 엄청 무서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가 무섭냐 봐보세요 한번 슬베스틴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소름 됐어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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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상자 깔아가고 상자에서 이제 창 에에에 하나 얻고 떼와살 하나 얻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데드 프리님 어서와요 원래 거울은 무서운거 별로 안 무서워요? 잘생겼나봐 다들 난 거울보다가 식겁할때가 많은데 어, 위에 서른이 어서와요 홍현지님 어서와요 총소리가 들리죠 우리 조셉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어, 끼끼리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셉친구와 같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요 하나, 둘, 셋 팍! 드디어 눈뽕 얻었다 나이스 멘탈을 강파 탄다 아휴, 또 우리 멘탈 강하니 3,000원 고맙습니다 지금 저가야되는건 뭐냐? 달리는겁니다 모든 애들을 어그로 끌고 고칫나요 고칫! 왜냐 죽여가자 계속 나와요 총알 낭비입니다 다 피지만 않은 적당한 선을 맞춰가지고 적당한 선을 맞춰가지고 해야되는데 적당한 선을 못맞춰겠네요 이러면 안돼요 이러면 안된다는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안좋은 예를 보여주세요 네 아잇갓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아아아아아아 나이스 됐어 엄마아아 와우 아니 실수하는것들 실화냐 이러면 이건 좀 많죠 숫자가 이 많은애들을 끌고 와야됩니다 개꼬라 여기 개꼬라 개꼬라 언제까지도 오냐아 빨리 풀어라 중간으로 assiten 또 pani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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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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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er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여기가 또 이제 제지보스 나오는 구간인데 저격증을 해주죠 여기 순서가 어떻게 했지? 깨는 순서가? 여캔 해보자 네 기억력이 맞을거라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가 여기서 오는곳이냐? 꺼져라 죽여서 말렸다 이건 진짜야 뒤에 누구냐?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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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아 연락 깔끔하다 진짜 이거지 아 그렇지 이거지 내놔 도끼 여기가 이제 길이 아 응 으 으 으 아 잠시만 잠시만 와 깜짝이야 와 진짜 집중했다 진짜 실수 안하려고 역시 말을 안하면 좀 집중이 돼 게임만 보고 있음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하죠 다 으아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조셉이 진화를 할 때입니다 조셉 나와봐 이상의 꽃 좋아해 좋아해요 그러면 앞으로 네가 이상의 꽃이다 가라 이상의 꽃 아 우리 건민정님 어서와요 괜찮아 키드먼은 이건 공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셉이가 이제 납치를 안하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조셉이가 까불어요 여기서 이제 저렇게 단두덱 어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 보여줄게 여기만 얼른 처리하죠 가라 이상의 꽃 여기서 폭발이 터집니다 이상이상 이상이상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좋습니다 이렇게요 저희 엉덩이는 괜찮아요 형사님 정말 봐봐요 정말 괜찮은 모서리 바키수님 어서와요 이 씨야끼들 엉덩이를 확인 안하더니 역시 꽃은 화려하지만 장비는 화려하지만 다 가시가 숨겨져 있는 법 무서운 폭탄이었어 내가 올라가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자살하려고 해요 총 뺏어서 하지만 제가 구합니다 너 아직 죽기에는 어려 이 어린놈아 이러면서 폭도가 달렸나? 때린다 아아이 각종 안 때릴때 있어서 앙 보고 있는데 원총을 안드니까 총알이 넘었다 뭐 이거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이럴 조세프 이럴 너.. 다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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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어떨까요 약간 제 멘탈에 한계가 왔거든요